어째서 안 된다는 겁니까? 맡겨놓았느냐? 이 양반 뒷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껄뚝지근하게 다른 양반이네? 이거 안 보이시오? 분명 매파님이 그랬지 않소? 다음 기회를 주겠다고!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. 누가 너를 반가의 아녀자로 만들어주겠다 했느냐? 난 그럴 이유도 없고 넌 그럴 능력도 없다. 그게 저한테는 다음 기회입니다. 왜? 보고 싶은 우리 수가 찾아왔어? 도망간 줄 알았던 신랑이 고운 돗보짜락 두르고 오니 마음이 변하더냐? 그게 아니라... 그게 아니면 오라버님 못 찾을까 평생 개똥이로 살겠다더니 왜 마음이 변한 것이냐? 그, 그건... 수도 찾았으니 오라비를 찾으면 돌아가야지. 어째서... 저는 안 된다는 겁니까? 이렇게 태어나면 그런 자린... 저 같은 건 쳐다도 보면 안 됩니까? 사람 마음에도 계급이 있다. 몰랐느냐? 길 eer언니... 이게 뭔 줄 아싱? 이게 바로 나선에서 건너온 수가 부라는 거요. 빼어날 수, 아름다움과. 비단부, 빼어넣고 아름다웁니다. 어때? 멋스럽지 않소? 네? 아무튼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. 쟨는 요즘 왜 저래? 왜 둘이 싸웠소? 쳐다보면 안 되는 걸 자꾸 달라 때를 쓰니. 억지 쓰는 건 저쪽이나 이쪽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. 말 안 들으면 확 잘라버리지, 요석다리.